여러분, 평상시에 야식으로 피자, 치킨, 통닭 이런 것들 전자레인지에 많이 돌려 드시죠? 네, 많이 먹지요. 그만 좀 드세요. 네, 왜 그래요? 오늘 저희 제품을 주시는 분을 뽑아서 저희가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너무 좋네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들어야지?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보세요. 어때요? 아, 그쪽이? 그쪽이 이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쏙 들어가죠, 여러분. 아, 잠깐.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입니다. 이게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갖고 싶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02-9189-9406-0020. 축구공, 농구공, 배드민털. 아, 이거 셔틀포. 그게 전화번호입니까? 되는구나.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휴무입니다. 아, 저기요. 설날이 안 됐는데 왜 끊는 거야, 아직?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60세부터 80세까지 아무것도 묻혀지고 따지도 않고 누구나 가입시켜드립니다. 제가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입이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민상 전자레인지. 뭔 상관 있는 거예요? 60세부터 80세, 뭔 상관 있어? 자, 여러분께 제품 설명 조금 더 해드릴게요. 사실 저희 제품 말이죠.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건전지 24만 원 치면요. 일본에서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자레지보다 더 비싸?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아, 진짜.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제품 말이죠. 유명한 스타분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주부님들 워너비 이영애 씨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이영애 씨와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산소 같아요. 나 이영애예요. 뭐? 유산 전자레인지. 놀랬어, 놀랬어. 야, 잠깐만요. 이거는 노홍철 아닙니까? 노홍철 씨라는요, 이영애 씨인데. 아니, 참. 그리고 노홍철 씨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노홍철이에요. 좋아. 가는 거야. 가긴 어디 가요? 밖에 어쩌나 둘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너무 갖고 싶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 제품 말이죠. 어린아이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수영 어린이. 김 세 마리가 한 집에. 어린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어린이들도 혼자서 냉동 피자를 쉽게 데워먹을 수 있어요. 늦게 넣기만 하고 딱 키면. 됐다. 됐다. 되기는 뭐가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부러졌어, 지금. 지금 다시 해, 다시 해, 어린이. 다시 넣어요, 다시 넣어요. 시키는 대로 해. 닫아요. 보통 대우기. 그래요. 이제 3분만 기다리면 따뜻한 피자를 먹어서. 야! 그거 왜 얼음을 먹고 있어? 내 거야! 야! 뭘 내 거야, 야!